그리고 요새는 여성분들이 저희 쪽에 오시잖아요. 영순이가 돈도 잘 벌고, 괜찮은 남자인데 그 남자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그럼 저는 너무 진국일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여기서 탈락이라는 걸 dan. 네... 대표님, 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이런 사람을 있어서 배송된다고 했었어요. 아 있죠. 저요? 네? 잘못들은erman 같은데요? 최근에 커뮤니티에 그리하나 올라왔는데 진국의 사람 특징이라고 정리해놓은 그리하나 있네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결혼 전문가 입장에서 대표님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지금 재밌게 보셨고 첫 번째가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 핸드폰은 취향 차이지 않아? 취향 차이인데 이 아이폰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이폰이 갤럭시폰보다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민감하지 않고 그냥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실속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좀 보여주기 좀 좋아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이폰 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막내 피디님 왠지 아이폰 쓰게 생겼는데 뭐 쓰지? 갤럭시지 진국이네 근데 또 여기에 갤럭시 Z 플립 쓰는 남자들이 또 허세 있지 않아? 왜요?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보여주기가 좀 좋잖아 Z 플립이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최근에 친구하고 있었는데 걔가 최근에 바꿨어요 플립으로 근데 괜히 얘기하면서 괜히 혼자 아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보여주기 식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지금 Z 플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예뻐서 사긴 했어요 나는 내 유부녀잖아 나는 상관없어 두 번째는요 호캉스랑 오마카세 안 가는 거 아 예전에 그 제가 걸러야 되는 취미 중에 하나가 호캉스하고 오마카세 얘기했었잖아 여자분들 호캉스하고 오마카세 안 간다는 거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 과소비를 하지 않고 실속 있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약에 연애를 하면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거는 아닌 거 같고 1년에 한 번 기념일 정도는 괜찮다 아 그럼요 제가 또 기념일이라고 얘기했더니 뭐 백일 빼빼로데이 뭐 그거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세 번째는 클럽을 안 가는 거 아 진국이다 진국이지 왜요 왜요? 봐봐 여자들이 클럽 안 간다 그러면 건조로 나 똑같은 거야 여자도 남자가 클럽을 안 가면 아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런 문화 자체를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가라오케는요? 가라오케 주변 사람들이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가라오케도 뭐 비싸잖아요 싸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기 비싼 데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란 곳은 코인 노래방까지만? 코인 노래방 귀엽다 하하하하 괜찮네요 근데 진짜 클럽은 춤만 추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춤만 추러 가는 경우는 극히 저는 드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갔을 때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구경을 하러 가는 거잖아 그럼 뭔가 사심이 있어 사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 오늘 어떻게 좀 좀 괜찮은 사람 좀 꼬일까? 라는 생각에 가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안 간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대표님 이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피디님들 여자친구가 클럽 간다 춤만 추러 어때요? 하하하하 고래만 미친놈이저 아 그치 어때? 간대 이 양반 바람 끼러 가네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싫은 거야 반대로 여자도 남자친구가 클럽 간다고 하면 진짜 짜증나죠 노출되어 있잖아 여자들한테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거기서 정문이 날 수도 있어요? 정문 나죠 왜 정문이 안 나겠어? 가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보이지 않겠어요? 안 가봤어요? 진짜 안 가봤어요 하하하하 한번 가봅시다 하하하하 정문이 나지도 못하는데 그다음 네 번째가 명품을 안 좋아함 어우 좋다 여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명품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거는 관심도 없다는 거고 허세가 좀 없다는 거 아닐까? 진짜 돈 많은 집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명품을 걸치고 잘한 사람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명품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허세 없구나 좋은 거지 오히려 디자인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처럼 일반인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좀 보여주기를 위한 거 나 이런 거 입어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요 정말 최상위권의 분들 있죠 정말 최상위권의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우리 같은 평민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 박권자인데 문신이 없는 거야 너무 좋지 문신 있으면 어때요 쟤 뭐 했었던 애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여자고 남자고 문신 없다라는 건 자기 몸을 깔끔하게 관리를 잘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진짜 평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제발 문신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 전 강추드립니다 순간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요새? 케나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잠깐 해도 지울 수 없는 문신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신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이 사례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담배를 안 피는 거 어우 좋죠 깔끔하지 여자고 남자고 담배 안 피우면 어때? 참을성이 있구나 남자고 여자고 한 번쯤 인생 살면서 담배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혹은 몸에 맞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제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절제력을 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신하고 담배가 그렇게 좀 그런가 봐요?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가끔씩 댓글을 보면 문신과 담배를 할 거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엿 같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별로인 거겠죠? 여자가 막 담배 피우고 문신 있다 그러면 좀 그거로도 깔끔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여성분들이 저희 쪽 오시잖아요 영순이가 비흡연자 원해요 흡연자는 해주지 마세요라고 해요 이거를 뭐 일반화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비흡연자라고 해서 뭐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인식해서 일단 담배 안 핀다고 하면 그래도 어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는요 네 종교가 없는 거 우리가 아는 종교 외에 비현실적인 종교를 가지시거나 너무 종교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뭐 종교는 저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뭐 또 종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나의 괴로움을 막 승화시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반반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종교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짜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따 크게는 없는 거 같아요 여덟 번째가 파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 명품 브랜드 명품 안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저는 남자가 돈도 잘 벌고 괜찮은 남잔데 그 남자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그럼 저는 너무 진국일 거 같아요 깔끔한데 항상 그냥 입는 옷들 있잖아 그냥 비슷비슷한 옷들 입고 다닌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거 같아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를 하나 바로 잡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스파 브랜드를 입으면서 잘 꾸미는 분들이 있어요 비싸지 않은데도 정말 잘 깔끔하게 입는 거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주구창창 늘어진 티에 늘어진 바지만 입고 다니는 그런 진상들 이런 진상들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국이 아닌 진상입니다 본인을 가꿀 줄 아는 깔끔한 정도의 스파브랜드를 입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뭐예요? 또 있어요? 다 했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난 또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아홉 번째입니다 세로를 모르는 사람 세로요? 술 있잖아요 아 술 이름이에요? 응 응 술 이름 세로 술을 안 마시는 남자니까 세로가 뭔지도 모르잖아 저도 한참 술 안 마실 때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요 근래에 알았거든요 아 안 마시면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술을 안 마시면 그래도 좀 실수할 일이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진국일 확률이 있죠 술을 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진국일 수 있다? 그렇죠 술 자체 이름도 아예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근데 대표님은 아신다는 거는 여기서는 탈락이라는 거네요 예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카톡에 사진이 없는 사람 아 이거 말이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카톡에 사진 없는 분들 보면 조용하고 튀는 거 싫어하고 그냥 묵직하신 분들이 있고요 카톡에 막 자기 사진 막 100장씩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그거 보다가 너무 피곤해 성향 차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사진이 없는 분들이 조금 더 진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드러내기 시작하고 조용하면 뭔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뭣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지 오히려 저희도 보면은 능력 있고 이런 남성들이 좀 묵직한 남성들이 오히려 사진 안 해놔요 되게 진짜 유명한 집 아드니님이 저희 쪽에 계세요 막 재벌 집안을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근데 그분도 사진 딱 들어가면 없어 내가 왜 안 올려놔요 뭐하러 해놔요 이렇게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가진 사람 아니 근데 보면은 뭐 가졌는데 막 포르쉐 사진 올려놓고 막 구찌티 입은 거 올려놓고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막 사진 삭제시키라 그래 하지 말라고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그거보다는 낫잖아 오늘은 이런 게 많을수록 진국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피디님들이 한 8개 얘기했고 제가 2개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국일 거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아야되고 저희도 재밌게 참고 저희도 재밌게 참고 저희도 재밌게 참고